안녕하세요 채논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저번에 미리네 라는 메카니멀 를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페가수스 메카니몰 인데 오늘은 그거랑 비슷하게 그 이소벨 하고 같이 있던 메카니멀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바로 테로 라고 자 메카니몰 인데 이 친구는 다색 테로 인데 원래 테로 색깔은 초록색 이에요 네 초록색 인데 저는 하얀색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색깔이 각각 다른 경우가 있어요 초록색 인데 가끔씩 그 다색 이라고 하는 거랑 w 시리즈 다색이 있으면 w 시리즈가 있고 w 랑 또 다색하고 또 다른 색상 이라고 하더라구요 네 일단 한번 변신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메카니멀 고 자 테로 자 테로 를 살펴보면은 얼굴 부터 보시면은 자 얼굴은 진짜로 드래곤 같이 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팔 보시면은 팔이 움직이는 기믹이 되요 조금씩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정도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블루랜드가 떠야 되는데 블랙미러가 떠 가지고 또 하이 아쉽긴 한데 자 화이트가 있으면 그린도 있긴 한데 저는 화이트로 샀구요 이게 다색하고 정색이 있고 w 시리즈가 있어요 이건 아마 w 시리즈에 있던 테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색이라서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네 한번 차로도 변신을 시켜 봐야겠죠 자 먼저 드래곤을 눕혀 줘요 먼저 목을 넣어 주신 다음에 머리를 넣어 주세요 머리가 넣어졌죠 머리가 넣어졌으면은 차체부터 천천히 차체부터 천천히 접어 주시구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여 다리 있잖아요 다리를 딸깍 소리 나게 접어 주시면 끝입니다 은근히 쉬우면서도 머리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보면은 접히고 또 접히거든요 이렇게 더블로 접해요 머리랑 턱 쪽이 접히는 형태라 약간 어려운 변신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나름 쉬우니까 이것만 잘 익혀 두시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카니멀 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고 위대한 드래곤 테로가 등장했습니다 자 위대한 드래곤 테로 구요 자 다시 한번 차체로 변형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머리를 두번 이렇게 접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넣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양쪽을 넣어 주었잖아요 확인하시고 다 접었다 싶으면 다리를 넣어 주시고 탈칵 탈칵 소리 나게 결속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가볍게 자 이소벨하고 같이 다니는 미리네와 저번에 미리넬 소개해 준 다음에 테로도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네 테로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메카니멀이다 보니까 은근히 멋있고 또 자기가 돋보이는 개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 블레이드 쪽 있잖아요 그 테로가 이렇게 갈 때 팔이 블레이드 거든요 블레이드 쪽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테로를 한번 간단히 살펴봤구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빰